Q. 성신의 기상과는? Q. 성신의 기상과는? Q. 성신의 기상과는? 걔네들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느 날 그냥 연기했던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인가?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. 가끔은 정말 그게 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난 정말 누구일까?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냥 다 끝내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끝이요? 끝? 글쎄요. 어떤 끝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?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던 것일 뿐일 거예요. 모두가 사라질 것 같아요. 모두가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.